자 시작! 시작합니다 보시면 언어 설정까지 있네요 한국으로 가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우 됐네요 이 게임은 100만명이 평가를 하고 별점 4.6을 받은 100만명이 평가를 한 게임이구요 발전하는 제국이라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발전하는 제국이라고 써있더군요 게임에 근데 제목은 영어로 써있던데 발전하는 제국으로 치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플레이스토어에 받을 수 있구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구요 저는 에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죠 카이사르님 환영합니다 로마는 로마를 지키고 주변국을 정복하는 것이 당시 의무입니다 도시를 방어하세요 이게 롤플레잉 RPG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아아 아아 어 되게 움직임 같은게 어 어 되게 괜찮다 부드럽다 이렇게 지금 이건 내가 손대는게 아니고 이거 소환하는거 이렇게 아아 이렇게 차면은 음 야마린들은 용맹한 우리 병사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웨이브에 대비해 도시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건강점수와 궁병 데미지 이런게 있네요 하나씩 다 해보죠 아 궁병이 여기 있구나 아 이렇게 두개 한번에 게임 속도를 변경하라 아 이렇게 빠른것 봐 창도 있어 야마린이라고 한 것 치고는 똑같이 생겼다 병사를 업그레이드하세요 농부보병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농부보병이다 농부보병인데 저런 칼 들고 싸워? 각병과의 유닛은 다른 병과를 공격할때 추가 데미지가 있습니다 아 상성도 있네요 50% 추가 데미지 아 보기 편하게 되있네요 원래 상성은 써있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안 써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병은 추가적인 데미지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 보병은 추가 데미지나 불이익이 없다? 괜찮네 보병만 잔뜩 찍어서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거 아냐 이번 웨이브에 나오는 적이 나오는거 같죠? 창과 검 보병 경험치 포인트 사용하세요 오고 잘 이것저것 많은데 전장의 함성 업그레이드 데미지가 해지적으로 증가한다 강화를 시켜준다는거고 경험치 업그레이드 아 맞네 이것저것 근접병서 데미지 공성도 있는거 같고 맞네요 성벽을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두번에서 포탑을 설치할 수가 있다 탄환을 선택하세요 탄환을 선택하라 작은 화살 이렇게 해서 다음 웨이브 아 내가 쏘는거네 이거는 이거 스킬이고 아 아 이렇게 말이 쏘진 않는구나 됐다 센데? 함성 함성 오 여기 뜬다 바깥 지도를 통해서 세상을 탐험해보세요 도시를 탭해보세요 병사 카드를 공격준비에 내놓으세요 침략을 하세요 된거야? 아 이제 우리가 공격 가자 아 스킬은 쓸 수 있네 방어타운 당연히 안되지만 뭐 뭐 뭔가 좀 이상하다 게임이 나중에 성벽도 되겠다 적을 이겼다면 그 도시는 당신 식민지가 됩니다 더 많은 자원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식민지를 업그레이드하세요 아 이렇게 아 돈이 들어 오 이거 되게 잘 만들었는데 어 최대치까지 됐네 업적 달성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 이제 이게 방어를 일단 하자 방어하면서 강화도 하고 오 잘 만들었네 되게 그쵸? 나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기서도 맞출 수 있어? 어 여기서도 맞추네? 좋아 아 돌아간다 어 어디까지만 싸우고 먼저 나가진 않고 이렇게 웨이브를 클리어하고 유닛과 이것저것 만들어지는데 전투병사 요청 레벨 2 창병사 잠금 해제를 위해서 전투력 강화 어 전투력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거 아니야? 방어력이 1에서 2로 올라가 공격력이 4인데? 너무 세지는거 아니야? 비싸니까 뭐 장군 일단 레벨 사령관 레벨이 올라가야지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저는 돈 모아서 예 딱히 지금 필요 없을거 같네요 돈 모아서 병사 업그레이드 병사 효율이 너무 좋고 700원이면은 금방 모을거라 생각합니다 싸주구요 어 강한데? 무상성이라 그랬죠? 부병은 어 아닌가? 1대1은 이기겠지 그쵸? 약간씩 밀리는거 같기도 하다 아 뭐야 이게 뭔데? 그래픽이 좋아? 요즘 모바일 게임들은 모바일 게임이 아닌거 같아 너무 좋아 그래픽이 맞추고 어 좋아요 무난하게 많을거 같네요 어 웨이브 올라갈수록 적을 죽일때마다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금액도 많아지는거 같고 다음에 업그레이브를 한번 자 삼성 걸고 뿌리고 강일 반피야 근데 반피 막을 수 있나? 못막는거 아냐? 아아 못막 유닛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아 이러면 금방 밀지 아 자꾸 내는걸 까먹어 그냥 밀죠 데미지가 25%가 상승하고 방어력이 100% 상승했기 때문에 체력도 많이 올랐구요 근데도 어우 좋아 이게 뭘까요? 이게 공통화폐같은거 같은데 캐시화폐 궁병 데미지랑 포탑 데미지를 올려주겠습니다 다음 유닛까지 찍는거 너무 비싸고 좋긴한데 지금이 가장 효율 좋은거 같고 이게 뭔데 12레벨 공속무기 추가 데미지 포탑 데미지 골드 많이 있네요 이건 아무래도 식민지인거 같죠? 이번 웨이브 클리어하고 다른 식민지도 먹을 수 있으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얼마 들어오는지? 5원 들어와? 장난하나 가자 밀겠지 뭐 데미지도 세졌는데 아 궁병이 두 명이 되는구나 데미지가 세지는게 아니라 야 대기 길다 리치 맞추고 못 맞추고 음 하나 한번 더해서 보자 보스같은거 있지 않을까요? 10웨이브마다 잘 정비된 군대를 상대해야됩니다 조심하세요 평면 군대가 다르니까요 그니까 그니까 뭐 진영을 짜고 온다던가 좀 과한게 온다던가 그러는거 같은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웨이브 아 이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넘어가면은 웨이브에서 오네 보여주네 언제 오는지 추가 다야 이게? 다야 이게? 이렇게 10웨이브를 클리어하면 5개를 준다 업적을 주고 성벽 한번 올려볼까요? 성벽 올리게 되면은 아 점점 이렇게 발전하네 성벽 올리는 재미가 있겠다 이거는 그쵸? 조금씩 올라가죠 이거 하나 올린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발전 나가면서 병사 보내고 전투해서 키워나가는 게임으로 되게 괜찮다 게임 괜찮네요 재미있을거 같습니다 병사들 옷이라던가 좀 무기 빼고 바뀌는게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런거는 뭐 내 유닛이 생기다보면은 점점 옷을 입는다던가 철세트를 입는다던가 그럴거 같고 지금은 여기까지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내 레벨에서는 뭐 이런 게임도 있다는거 알 수 있었구요 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재밌는 게임이니까 한번 좀 해보셔도 괜찮을거 같네요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뱃뱃뱅 뱃뱃뱃뱃 뱃뱃뱃뱃뱃뱃뱃뱃뱃